안녕하십니까. 정곰세상보기의 정곰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 본격 자가 최면 컨텐츠입니다. 뭐냐면, 이제 애플의 마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애플, 한국을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없는 호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뭘로요? 가격으로요. 애플은 지난 3년간 천만대의 휴대폰을 우리나라에서 팔아치웠습니다. 연간 1조원의 수입을 가져가게 되죠. 2015년도에 잠시 30%를 넘겼지만, 역시 거지같은 AS정책과 가격정책 등으로 외면당하기 시작했는지 점유율은 떨어졌죠. 문제는 저같은 열혈 팬들이 남아서 애플에게 돈을 상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제는 좀 그만할 때도 되었다 싶습니다. 아이폰 출시 10주년을 맞아 애플은 아이폰 10을 출시했습니다. 사상 최고의 휴대폰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상 최고의 도둑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로 챙겨가는 돈이 자국에 비해 20만원이 넘고 있어요. 이에 대해 한다는 소리가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비싸다는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많이 팔리면 싸질 것이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뭔 소리? 강아지 소리죠. 수요가 적은 말레이시아보다 더 많이 팔리는 한국에서 아이패드 대비 아이폰 가격이 더 비싼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소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걔네들이 우리를 그냥 호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애플스토어도 다음 달이나 되어야 하나쯤 생기고, 사후관리 시스템은 거지같으며 우리나라에서 제한되는 컨텐츠도 덜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늘 1차 출시국에서는 제외가 되죠. 수요가 폭증하는데도 물량은 거지같이 조금 주면서 사람 약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매진 사례에다가 잘 팔리죠. 이쯤 되니까 애플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음... 역시 나의 충성 고객들이 많은 한국은 참 빨대 꼽기 좋은 나라입니다. 라고 말이죠. 화가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저 같은 애플 충성 고객들이 있어서 애플은 거의 폭압에 가까운 저사로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해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죠. 사실 요새 들어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제 스스로요. 새로 나온 걸 사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억누르면서 삼성으로 갈아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의 자가 최면이라도 걸어서 아이폰의 마수에서 빠져나와버려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삼성 안드로이드는 조금 불편해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자가 최면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본격 애플 단점 탐구 시간. 네 단점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 출시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애플은 한국을 늘 1차 출시국에서 배제시키죠. 3차 출시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시가 더 까다로울 것 같은 중국은 늘 1차 출시국입니다. 일본도 늘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점유율이 50%가 넘는데나 어쨌다나 뭐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큰 시장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 출시국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대만은요? 아랍에미리트는요? 대만의 경우 2,300만 명,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600만 명입니다. 얘네들도 1차 출시국이에요. 그런데 인구수 5천만 명인 한국군들이 1차에서 배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퍼져있는 휴대폰의 대수가 대략 활성화되어 있는 휴대폰의 대수가 2천만 대에서 2,500만 대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천만 대가 넘었다는 기사를 5년 전에 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휴대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 20%다. 그럼 400만 대입니다. 400만 대면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의 휴대폰 가용인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사용하고 살 의향이 있는 계속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1차 출시국에서 계속 배제를 시키는 이유는 얘네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호구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다른 기사를 읽어봐도 얘네가 왜 자꾸 우리나라를 1차 출시국에서 배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서두른 것 같더라고요. 11월 3일 날 이제 전세계 글로벌 오픈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배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11월 24일 날 출시를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 한 달에서 한 달 반 있다가 풀어줬는데 이제 20일 있다가 풀어준다고 좀 약간 하얘와 같은 어떤 은혜를 베푸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빡치는 일입니다. 1차 출시국에서는 늘 배제가 되니까요. 뭐 전파인증 이딴 소리 할 수가 없어요. 뭐 절차가 복잡해 이딴 소리를 못한다고. 중국도 1차잖아. 안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할걸? 걔네들은? 걔네들은 구글도 막는데 뭐 걔네들은 뭐 안 그랬습니까? 페이스북도 막고 별걸 다 막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AS입니다. 액정이 깨져서 AS받으러 가신 적 많으시죠? 뭐 저는 좀 많습니다. 지금 뭐 추산해서 리퍼를 받은 액정 깨져서 리퍼받은 횟수만 해도 대략 꽤 많아요. 한 열 번 되나? 어쨌든 꽤 많은 아이폰들이 거쳐갔으니까 못해도 한 시리즈당 한 번씩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곱 여덟 번은 갔던 것 같습니다. 가게 되면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애플케어가 남아있으니까 액정 수리비만 부담하고 3주 동안 배태워서 미국본에서 수리해갖고 오면 액정 수리비만 부담할 수 있답니다. 그것도 이제 10만 원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던가 지금 새 것 같은 한 것을 새 것 같은 가격으로 줄 테니까 바꿔가거나 두 가지 선택지를 주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패턴상 기존에 쓰던 폰을 반납을 하고 새로운 폰을 가져갑니다. 왜? 기존에 폰을 납둬 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얘를 반납하면 하다못해 5만 원이라도 돈이 돌아오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서브폰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렇다고 얘네들이 렌탈폰을 주나요? 안 주죠. 그럼 어떡해요? 리퍼폰을 가져가야 됩니다. 결론은 그거죠. 삼성은 말이죠. 가져가면 한 시간 안에 문제를 앵간에서는 해결하고 나옵니다. 대기인수가 많으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상담원을 만나고 상담사를 만나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수리하는 데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며칠 수리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부품이 없어서요. 라고 얘기를 해도 렌탈폰을 준다거나 하는 사후 조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없어. 애플은 전혀 없죠. 뭐 우리나라는 삼성이 본사이기 때문에 본사가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어치나 매치나 애플의 사후 서비스가 정말 안 좋아요.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사서 고장이 나면 50만 원을 내고 고쳐야 됩니다. 보험이 있잖아. 돈 아낄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내라고 말을 해도 최소한 15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죠. 어쨌거나 걔네들이 액정을 수리해주는 가격보다 비쌉니다. 이런 보험 시스템도 애플에서 야 너네 이렇게 내가 지원해줄게 너네 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고 멀리 있고 뭐 애플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부담해줄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마련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통사들이 하도 이제 많은 불만들을 쏟아내니까 말도 안 되니까 어찌됐든 뭐 아이폰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서 마케팅을 하려고 만들어낸 제도가 아닐까라고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애플에서 어떤 지원금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냥 소화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결국은 애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 애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내 판매사들이 마련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 애플의 똥구멍을 빨아주는데 우리의 모든 공력을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따위 사후관리를 중국에서 했다? 난리 납니다. 그럼 애플이 최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플의 최대 수익을 내주는 나라가 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이 난리를 쳐도 사서 잘 쓰고 있으니까 애플 센터가 단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단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18%, 20%의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그럼 얘는 이 정도만 해도 굳이 뭐 신경 안 써도 되네. 잘 팔아주네. 잘 사가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 스토어 열리면 진짜 돋대기 시작될 것 같네요. 사람이 많이 몰릴 테니까 다음 달에 뭐 하나 열린다고는 하는데 삼성이랑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나 어쨌든 어쨌든 뭐 열심히들 싸우고 있다니까 결론이 나오겠죠. 세 번째 가격입니다. 물 좀 안 좀 먹고 하지. 가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제 친구의 말을 빌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보자면 M자 탈모가 있고 가려지는 부분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적으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확실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일단 사보자. 별로 메리트도 없는 뎁스 카메라가 하나 달려있긴 하지만 애플에서 좋다 좋다 하니까 한번 사봅시다. 하고서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 256기가가 164만원 164만원이요. 164만원 조치잖아요. 제가 컴퓨터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프로브로 돌아가는 PC를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164만원은 뭐뭐뭐의 가격이냐면 일단 여성분들 여성분들 입장에서라면 5만원짜리 립스틱 40개 아내가 립스틱 쓰는 걸 보니까 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됐는데 거의 립스틱 하나 구매하는 거 더 싼 립스틱을 구매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급형 뭐 많이 조금 약간 가격대가 있는 5만원짜리 립스틱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한 50여개 정도로 살 수 있는 금액이고요. 남자분들로 칠까요? 하루에 10만원 정도 친구들과 함께 거하게 술을 마시고 친구들한테 떵떵거리고 그 짓을 16번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담배 피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돼. 제가 담배는 안 핍니다만 164만원이면 진짜 스레드리퍼 가격이 99만원 우리나라에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스레드리퍼라고 하는 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AMD에서 나온 하이엔드급 최대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CPU입니다. 정말 여러모로 경제적 부분을 많이 갉아먹는 휴대폰이에요. 하지만 외형은 벗어날 수 없는 M자 탈모입니다. 고작 3D 뎁스 카메라 하나 달아놨다고 가격을 일반 휴대폰보다 60만원이나 가까이 비싸게 높여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제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능도 더 좋을 수 있겠죠. 사실 성능은 아이폰 8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드웨어 스펙은요. 거의 동일하죠. 거기에다 60만원 차이가 나는 이 휴대폰을 꼭 사야 되는가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시다. 110만원 정도 할 테니까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높여받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비싸죠. 상류층 돈 잘 버시는 분들 사업가 분들 잘 사시는 분들은 뭐 몇 십만원 올랐다고 몇 십만원이 가격이 상승했다고 안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애플이 뭐 그만큼 메리트도 있고 뭔가 좀 좀 뭔가 다른 사람이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나 있어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구매자들은 매년 오르지도 않은 월급에 목을 매달고 살고 있고요. 학생들이라면 학생들의 부모님이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되는데 부모님은 회사원이 아닐까요? 마찬가지겠죠. 할인 정책을 이것저것 끌어다 붙인다 그래도 한 달 휴대폰 할부로만 나가는 돈이 5만원에서 6만원 돈이 됩니다. 할부로 다 갖다 끌어붙여도요. 물론 이제 나와봐야 나와봐서 이제 뭐 상담원들과 좀 상담을 해봐야겠지만 이것저것 끌어다 붙여도 비싼 요금제를 써야 그나마 5만원 밑으로 내려가는 기획값을 쓸 수가 있겠죠. 할인폭이 좀 커지니까. 이렇게 수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6만원이면요. 사실 그게 작은 돈은 또 아니죠. 그것도 깨지기라도 해봐요. 또 6, 70만원의 리퍼 비용을 또 대야 됩니다. 환장하는 거죠. 자 이제 애플과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격한 단어긴 하지만 제 10년 아이폰 사랑의 레이스가 이제 끝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하다못해 애플이 정말 진정 느껴지는 혁신이라는 거 뭐 예를 들면 M자 탈모가 없이 데프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카메라가 있는 듯 없는 듯하게 마감을 했으며 그거에 따라서 사용감도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또 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뭔가 신기술을 탑재를 했다면 200만원이라도 살 거예요. 하지만 인내심의 한국을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진짜로요. 한국을 홀대하는 걸 그동안도 좀 봐오긴 봐왔는데 그동안 좀 그래도 애플 좋으니까 이 정도 희생은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참고 넘어왔습니다만 진짜 한국에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로 볼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작은 움직임일 수 있겠지만 저부터 좀 불매운동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아이클라우드가 좀 있어서 그것까지 불매는 못하겠고 아이클라우드에 좀 저장 영향이 좀 많아서 그건 차차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이폰을 원래는 이제 이거를 나오자마자 살려고 했어요. 아직 할부가 13개월이나 남았는데 나오자마자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폰을 이제 탈 아이폰을 하고 안드로이드로 갈아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가짐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남들을 착취하고 알게 모르게 남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부당한 처사죠. 그런 거에 약간의 한 거의 모습을 좀 보여 보려고 합니다. 13개월 이제는 뭐 할부가 남아도 진짜로 아이폰 10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이제는 뭐 바꿀 의향이 없습니다. 네 전쟁입니다. 가격이 정말 사람을 빡치게 하네요. 다른 나라도 160만원이면 모르겠다. 근데 이건 좀 아니거든. 오지랄 것들.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여기까지 정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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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